여러분 안녕하세요. 뭉치영화의 박앵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필사를 하실 때 단어 하나를 보고 하나를 쓰고 하나를 보고 하나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기계적이고 비생산적인 방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 필사와 낭독 복습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꿀팁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필사 공부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나도 모르게 기계적으로 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필사 가이드라인을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필사 전 가이드라인 첫 번째, 음성 지원되는 사전을 사용하자입니다. 필사할 지문을 정하셨다면 바로 그냥 써내려가지 마시고 먼저 쭉 훑어보시면서 독해 가능한 상태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서 그 대표적인 문형과 발음하는 방법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필사해본 내용은요. 외국 갔다 와도 만약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면 2주 동안의 의무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는 내용의 뉴스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를 들면 단어 3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면제된 이란 뜻의 형용사 exempt가 있죠. exempt. 사전에 찾아보시는 거예요. 발음하는 법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문형이 중요해요. be exempt from ing 또는 be exempt from 명사를 사용하는 게 대표적인 문형이에요. 그리고 의무적인 이란 뜻의 단어 mandatory 이 단어도 발음하는 법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uarantine. quarantine. 격리란 뜻이죠. 방역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 단어의 발음도 확인해 보세요. quarantine. quarantine.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낯선 단어의 쓰임과 발음하는 법을 확인하셔야지 필사의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문 관련 뉴스를 검색해서 먼저 내용에 익숙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말 뉴스를 먼저 읽어봐야지 우리말 영어 어순의 뭉치 단어를 파악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익숙한 내용일수록 필사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직독 직해하는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필사하는 동안의 가이드라인이 되겠는데요. 낱개 단어 하나하나만을 보고 쓰지 마시고 반드시 뭉치 단위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한 방에 써보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감염자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다. 이 말이 영어로 come into contact with an infected person 무려 일곱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를 두 개의 뭉치로 보시는 거예요. come into contact with 이게 한 덩어리고 an infected person 이게 두 번째 덩어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사하실 때 come, c, o, m, e 하나하나 적지 마시고 come into contact with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come into contact with, come into contact with 이렇게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 an infected person, an infected person, an infected person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필사 후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필사를 꼼꼼히 하고 났는데 여전히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구문이 있다고 하면 구글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도치가 된 강조 구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구문을 보세요. gone are the days of lifetime employment. gone are the days of lifetime employment. 종신고용의 시절은 끝나버렸다. 평생 직장이라는 것은 끝나버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gone are the days of. 이게 하나의 도치된 강조 구문이에요. 이 구문을 구글에 검색을 하시는데 따옴표를 찍는 겁니다. 인용부호를 찍어서 gone 앞에 인용부호, gone are the days when, 그리고 인용부호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검색을 하시면 정확하게 그 구문이 사용된 검색 결과가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뜰 겁니다. 그 검색 결과 중에서 뉴스 카테고리로 들어가셔서 한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보시면 웬만하면 이해가 안 되는 구문이 없이 다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필사 후 가이드라인 두 번째. 필사 후의 낭독 숙달 과정에서는 이 사이트를 꼭 활용해보세요. tophonetics.com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전에 영상에서 이 사이트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가 임의로 영어 문장을 입력창에 넣고 검색을 하면 원어민의 육성으로 그 문장을 들려주는 아주 신기한 사이트예요. 자세한 사용방법을 소개한 영상은 링크를 여기에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기사의 제목을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영국식 발음으로 그리고 미국식 발음으로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어서 청취 훈련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Fully vaccinated people to be exempt from mandatory quarantine. 오늘 꿀팁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제가 필사한 뉴스 간단히 구문을 파악해보고 낭독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Fully vaccinated people to be exempt from mandatory quarantine. Fully vaccinated people 이게 주어죠. 접종을 완료한 자들 완전 접종을 다 맞은 사람들 이 말이죠. To be exempt. 동사가 생략이 됐어요. are 비동사가 생략이 됐고 are to be exempt. 강세가 zem에 들어가죠. 면제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 뉴스가 4월 29일 날 보도된 뉴스인데요. 5월 5일부터 적용이 되고 있죠. From mandatory quarantine. Be exempt from something. 이게 참 중요한 대표 문형이에요. 의무적인 격리로부터 면제가 된다. 면제가 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죠. 자 낭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Fully vaccinated people to be exempt from mandatory quarantine. mandatory. 만에 강세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실게요. Starting next Wednesday, people fully vaccinated in South Korea will be exempt from the mandatory two-week self-quarantine. 자 여기까지 보실게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라는 얘기죠. Starting from 언제. from이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People fully vaccinated. They의 애 발음은요. 강세를 많이 주세요. Vaccinated in South Korea. 자 한국에서 이 접종을 완료한 자들이 will be exempt from the mandatory. 의무적인 2주 기간 동안에 자가 격리로부터 면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자 two-week long, long 이란 단어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요건 choice예요. two-week 뭐 바로 수식어로 쓸 수가 있고 two-week long 명사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어요. even after coming into contact with an infected patient. 자 even은 강조의 even이죠. 심지어 감염된 환자, 확진자와 접촉을 한 이후에도 이 말이 되겠습니다. or when arriving from overseas 또는 외국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이 말이죠. come into contact with 자 누구누구와 접촉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make contact with 누구와 연락하다, 접촉하다 make 동사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발음 포인트인데 with an infected with the 가 붙어버리죠. with an infected 자음 모음이 만나서 또 착 달라붙는 겁니다. with an infected patient with an infected with an infected 자 깔끔하게 힘 조절을 해서 연음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발음이라고 생각해요. with an infected patient 자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4대 끈어읽기 규칙에 따른 겁니다. coming into contact with an infected patient 이렇게 끈어읽는 게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필사할 때는 come into contact with with까지 쓰되 말할 때는요 with 앞에 전치사 앞에서 끈어읽는 게 매끄럽고 자연스러워요. 자 첫 번째 문장 제가 꼼꼼하게 낭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pause를 누르고 따라 말하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starting next Wednesday people fully vaccinated in South Korea will be exempt from the mandatory two-week self-quarantine even after coming into a contact with an infected patient or when arriving from overseas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the latest exemption will not apply to those arriving from countries 자 여기까지 볼게요. 가장 최근에 이 면제 조치는 apply to 누구에게 적용되다 이 말이죠. will not apply to those arriving from countries where virus variants 자 이게 요즘에 키워드입니다. 화두인데요.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되겠어요. variant 자 요게 이 명사고요. virus variants are prevalent 자 prevalent 하면은 만연하는 퍼지고 있는 유행하는 이란 뜻이죠. such as South Africa and Brazil 자 의미가 파악되시죠. 가장 최근에 이 면제 조치는 남아프리카와 브라질 같은 변종 바이러스가 만연하고 있는 나라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퍼스하고 낭독으로 따라 말하기 해보세요. The latest exemption will not apply to those arriving from countries where virus variants are prevalent such as South Africa and Brazil.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I'll see you again in my next video.